당이 그렇게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당뇨때문에 그렇게 잘랐다고 한 대로 당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당뇨병 인구 600만 명 시대. 그야말로 국민 질환이 됐는데요.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 65세 이상의 경우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으로는 실명으로 이어지는 당뇨병성 막막병증, 신장 기능이 망가져 추석이 필요한 당뇨병성 신증, 괴사가 진행되는 당뇨병성 족부질환이 있으며 심근경색과 내열관 장애로 사망해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30, 40대 당뇨병 환자의 절반이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건데요. 때문에 당뇨병은 더욱 악화되고 합병증의 위험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유병률은 눈 합병증은 14.2%, 신장 합병증은 5.8%입니다. 이제 당뇨병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밥상만 바꿔도 달라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